와 맞아 맞아 이거 역시 역시 아 좋아 좋아 아 잘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럼요 이걸 한 번 들어와야 돼요 아 좋아 그리고 처음엔 걸어요 나나나나 이거거든요 동선을 한번 바꿔요 천재적이다 디스 이스 스테이지메 올리면 되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로 빠지죠 일정으로 형이 형이 센터 굳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? 하하하하